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또 누구보다 스마트하신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KB증권에서 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제일 큰 화두입니까? 사실은 어제 좀 증시 오랜만에 올라가지고 좀 좋긴 했는데 두 가지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 경기 둔화. 한쪽에서는 미국의 긴축. 사실은 이게 방향이 반대잖아요. 한쪽은 너무 핫해서 긴축을 좀 빨리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을 빨리 하는 거 아니야가 한쪽에 있고 한쪽에서는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모두 핫하거나 모두 차갑거나 그래도 사실은 주식하기 좋은 건 아닌데 양쪽으로 엇갈려 있으면서 사실은 좀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사실은 조금 해석을 조금은 뜯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중국의 지표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좀 좋게 봐도 되는 건지 중국이 이제 돌아서는 건지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미국의 물가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겠지만 아까 저희 떡상 다이어리도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의 물가가 떡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높게 나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냐.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다들 좀 자신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투자, 부동산 이렇게 관련된 지표들이 중국은 하루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는 10월 지표입니다. 예상치를 다 조금씩 상회를 했어요. 다 상회를 했는데 뜯어보면 사실은 예상치를 상회한 거는 확실히 좀 안도감을 주긴 합니다. 좀 눈높이를 낮게 가져갔더니 그것마저 하회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중국의 4분기 내년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공장 제대로 안 돌린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안 좋아도 이게 막 마이너스를 내리 꽂고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 여기에서의 이제 안도감은 들었겠지만 이 지표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그렇게 안도할 만한 내용인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중국의 소매 판매예요. 중국이 미국은 소매 판매 그러니까 판매 내구제 판매 같은 것들이 너무 핫해서 오히려 이제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소매 판매가 소비가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도 사실은 주지를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 물가 부담은 별로는 사실은 많이 없지만 부분적인 락다운들을 사실 계속 하고 있어요. 중국의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넘어갔다가 낮아지면 한 7, 80명 낮아졌다가 그래서 이게 뭐 에게 이러실 수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 레벨이면 항상 부분적이나마 봉쇄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직장에 가시는지 소비 활동을 하시는지는 우리가 이제 한 달 뒤에 경제 지표로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의 소비 데이터들을 보면 이 부분적인 락다운들이 영향을 주긴 주나보다 소비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왼쪽 차트를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래서 이 소매 판매가 지난달에도 2.5% 전년 대비해서 2%밖에 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 성장률이 몇 프로면 소매 판매가 몇 프로야 돼? 그런 건 없지만 성장률이 지금 한 6%는 나와줘야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소매 판매 막 2%밖에 안 나오면 사실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월에는 전년 대비해서 1.9%밖에 소비가 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상품 소비는 한 5, 6% 나오긴 했는데 저 왼쪽 차트의 맨 끝에 막대기를 보시면 요식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레스토랑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못 돌아다니게 되면 요식업이 타격을 받잖아요. 저 다른 부분들보다도 요식업 데이터가 안 좋은 것들을 보면 중국에서는 코로나,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점차 나아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 원활하지 않구나. 그렇다면 이게 내년이라고 이제 올해의 겨울을 지나고 나서 내년 되면 좀 풀리려나 이게 미국처럼 뭔가 이렇게 뒷심을 쫙 받아서 중국 소비가 좋아지고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좀 우울하지만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사실은 9월, 10월에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전력 부족. 그래서 이제 공장을 못 돌린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병목 현상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가중시킨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오른쪽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중국에 그래서 철강이나 시멘트 관련되니까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굴뚝 달린 공장들 있잖아요. 그 공장들은 실제로 10월에도 그렇게 엄청 잘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산업 생산은 사실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철강이 됐건 시멘트가 됐건 자동차가 오히려 조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생산 활동은 10월에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4.9%로 5%를 하회했거든요. 저희 이제 외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내년도에 4% 초반에 중국의 성장률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4분기에 4%를 하회할 가능성은 꽤 높아요. 저희는 내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별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중국이 뭔가 미국처럼 뭔가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올해 1년 동안 중국 지표가 흘러내렸으니까 중국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네. 그럼 뭔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딱 이렇게 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뭔가 라인으로 된 차트를 안 그려와서 그렇구나. 중국이 지금 거의 코로나일 직후에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았고 그 이후에 줄줄줄 밀어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돌아서기에는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낫겠네요. 보고 계시는 차트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 차트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좀 2년 정도 올랐다 2년 정도 하락했다가 나름의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무역 분쟁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도요. 중국의 지금 부동산 가격은 계속 좀 다운턴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래대금 같은 것들은 코로나19 직후에 좀 빵 터지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도 해주지 마라, 못도 해주지 마라라고 하면서 고강도의 규제들을 펼치면서 지금 지난달부터 9월하고 10월 이 두 달 동안에 전년 대비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2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로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왜 봐야 될까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 비중이 10%가 넘어요.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중국의 경제를 볼 때는 이 부동산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이 다운턴을 거의 한 만 3년째죠. 만 3년째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좀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이게 뭔가 돌아설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걸로 뭔가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라는 이야기들을 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 드리냐면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이 차트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설명을 좀 자세히 못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죠. 지난주에 환율 때문에 그죠. 아 그랬었고.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효진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됐긴 했죠.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었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오류일 수도 있지만 오류였으면 좋겠다 하고 방송이 막 황급히 마무리가 됐는데 오류였어서 다행입니다.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아와서요. 이 차트가 좀 되게 복잡해 보이시지만 한번 조금 시간을 들여서 볼 만한 차트인 것 같습니다. 가로축이 1인당 GDP예요. 세로축은 GDP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른 나라 국가들이 거쳐갔던 경로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으로 위에 이렇게 탁 치솟아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저게 맨 위에 있는 게 최근이에요. GDP 대비해서.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높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까만색 포물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나라가 겪어갔던 대체적인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차트를 어떻게 보냐면은 1인당 GDP가 한 2만 불 정도까지는 GDP 대비해서 건설 투자 비중이 늘어나. 건설이 성장에 되게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도 소득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건물도 이제 좀 고친 건물도 하나 세우고 그리고 나도 내 집을 갖고 싶어. 마치 마이카 이런 거 하듯이. 마이하우스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해서 내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인당 GDP 대비해서 건설 투자 2만 불 정도까지는 건설 투자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신식 건물 많이 지었고 주택에 대한 보급도 많이 됐다 보니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건설 투자는 성장에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예전처럼 굉장히 핵심축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중국을 한번 보시죠. 중국 같은 경우에 너무 치솟아 있잖아요. 사실은 중국은 저런 류가 1인당 GDP 대비해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가는데 중국은 이렇습니다. 저런 그림을 그리면 다 아웃라이어에요. 다 벗겨나 있어요. 비껴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저게 그러면 1인당 GDP가 지금 중국이 한 8000불 정도 되니까 GDP 대비해서 한 3%까지 건설 투자 비중이 낮아져야 돼. 어우 그러면 곡소리 나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나라마다 다 이제 성장 모델이 다르고 중국 같은 경우에 자기 스타일을 딱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저 차트를 볼 때마다 머리가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저거 좀 다른 나라에서 높은 수준까지는 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중국은 지금 기업 부채에 대해서 디레버리징 작업, 전체적인 부채에 대해서 디레버리징 작업을 하고 메인 타겟은 기업 부채예요. 그런데 빚을 어떤 기업들이 많이 냈냐면 건설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빚을 많이 냈죠. 그리고 가계 자산에서 한국도 가계 자산 중에 거의 70%가 부동산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게 열심히 보고 정책 당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건데 중국은 거의 80%가 가계 자산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동산이 만약에 잘 되면 이 상태대로 계속 가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저게 삐끗 잘못되면 기업 부채, 가계, 한두 군데에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중국은 부동산 규제의 고피를 풀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홍다 사태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만약에 홍다든 다른 기업 이건 매끄럽지 않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자, 우리 경제가 안 좋으니까 예전처럼 부동산을 좀 풀어서 다시 한번 경제를 좀 붐업시키십시다라고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관련된 산업들들 중국이 아주 경착력 리스크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 지표가 뭔가 둔화됐다가 싹 돌아가는 흐름들은 저희는 내년 한 늦봄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좀 시계를 늦춰 잡으시는 것을 저희 이제 충고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 물가를 좀 이야기 드릴게요. 물가가 좀 좀처럼 잡히지가 않네요. 제가 각국의 생산자 물가를 차트로 오랜만에 쭉 길게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중국이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자 물가가 16% 전년비에 저거 처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2000년대 중반에 저 2007, 2008년 써 있는 데가 유가가 150불 갔던 원자재 랠리였었는데 그때의 거의 지금 두 배에 달하는 생산자 물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순서가 있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좀 이제 그래도 괜찮아지나 보다 꺾이고 그게 소비자 물가로 영향을 주면서 아 물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잦아들어야지 되는데 물가별로 보면은 여전히 좀 꺾이는 기미들은 안 보이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들을 먼저 드려야지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물가는 사실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물가가 높아서 뭐가 안 돼요라기보다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가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자 물가 차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더 더 갈 수 있냐? 네 버든 들이니까 더 짐들이 더 얹어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생산자 물가는 뭐 한두 달 안에 이 물가 문제가 한두 달 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조금은 해결 기미들이 있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해결 기미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왜냐면은 최근에 한번 다시 이제 맑은 머리를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 생산자 물가건 소비자 물가건 한 번 더 밀어 올렸던 거는 에너지 대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동차 같은 것들에 병목 현상이 계속 이제 되면서 자동차 생산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자동차 가격 오르고 생산 잘 안 되고 중고차 가격 다 더 한 번 더 밀어 올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이제 얽혀 왔었던 거죠. 그러면 5페이지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이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보시면은 9월 중순 10월까지도 어우 저거 어떡해 라는 식으로 이제 한 3, 4개월 만에 두 배로 치솟았던 게 국제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최근에는 어떤가요? 10월 말 이후부터는 다행히도 더 오르진 않아요. 저게 소비자 이게 이미 올해 총 레벨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두 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계속 이제 버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어떤가요? 계속 가중되고 있나요? 더 이상 오르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조금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물건의 생산도 문제지만 사실은 싫어 나를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주문은 막 이만큼 했는데 그 물건이 내가 주문을 한 사람한테 배달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이제 BDI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9월을 정점으로 해서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어제 저 그림을 제가 차트는 볼 줄 몰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보다 더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운임이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주문을 달라고 와우성 치니까 나는 운임 이거 안 주면은 우리 장사 못해요 운임 배달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시점에서 지금은 어떤가요? 이게 아닌가? 내가 너무 세게 불렀나? 그래서 지금은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BDI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당장 다음 달에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계속 얹어지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이게 올해 연말이야 내년 초가 물가 피크야를 한두 달에 따라서 사실은 다들 성과들도 다르시니까 요게서의 문제이지 내년에도 물가가 상승이 이렇게 계속될 거야 라고 이제 너무 우리가 마음을 쪼그라들었다라고 쪼그라들게 먹을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차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앞에서 제가 에너지 가격하고요. 두 번째로는 운임 가격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가을부터 우리가 병목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락다운이었습니다. 되게 뒤늦게 동아시아 지역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락다운이 되면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의 스텝이 한 번 더 꼬였었거든요. 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표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의 경제활동 지수입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올라섰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자동차 담당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봐도 주문이 한 6개월 정도 밀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올라섰다고 해서 당장 자동차가 생산이 빵빵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밀린 주문을 소화하기는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에 미국 물가가 연말에 지금 운이 안 좋으면 6자를 보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6자를 봤죠. 그래서 올 겨울에 12월, 1월에는 저희가 아주 공격적으로 보지 않아도 미국 물가 7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공포심은 있을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내년 여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이게 점점 더 에너지 가격이고 봉쇄고 이게 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냐. 사실은 하나씩 저 앞단에서는 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에서 발언한 초고 인플레이션, 10%대 넘어가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하이퍼라는 표현까지는 좀 과합니다만 사실 유래가 좀 드문 그런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일시적이냐 아니면 한동안 계속될 것이냐의 논란.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것도 언제까지는 일시적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그런 뜻으로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제롬 파월을 비롯해서. 그러나 사실 저게 항구적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반영해서 무언가 결정하면 좀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공포는 거기서 나오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일시적이야 아니야.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 투자의 전략도 막 엇갈리고 아무리 경제고 주식이고 오래 봤다는 분들도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그럴 때가 사실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불확실성도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 물가가 미국 물가가 뭔가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너무 유독 물가가 높아서 미국 이야기 자꾸 드리게 되는데 미국 물가가 그래도 좀 잠잠해져야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그럼 여기에서 통화 정책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우리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야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마다 말이 나누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일부러 경제활동지수고 천연가스고 BDI고 매일 나오는 지표잖아요. 사실 이럴 때 막 나눠져 있을 때는 한 달 있다 나오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허무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 그렇죠. 나는 막 내일을 모르겠는데 막 지난달 지표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속 터지죠. 그래서 이럴 때 일별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럼 앞 방향이 더 나빠지는 거야? 아니면 좀 나아지는 거야? 그거를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사실은 이별 데이터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있으면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사이에 첫 번째 화상 정상 회담에서 어떤 아젠다에 대한 워딩이 어떻게 나올 거냐.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엔타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측면에서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통상이 줄고 그러면서 통상이 준다는 건 실제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들이니까 공급사에 대한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뭐 자원이라든지 히토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무기로 삼을 수 있고 뭐 이런 상상력이 계속 되면은 사실 좀 주식도 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귀착점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희망컨대는 두 정상 간의 투트랙 그러니까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한 그게 뭐 분리될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약간 지금 상황 그 두 나라 다 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우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유리 없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진무해 주는 그런 정도의 양국 정상회담에 언급 그리고 후속 조치 같은 것들이 나와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레리 서머스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 장관 하셨던 레리 서머스 분이 하버드대 총장도 하시고 관세를 내려라. 저도 그런 거죠. 관세를 내려서 미국의 물가를 잡는데 도움을 줘라. 그래서 사실은 관세를 올렸던 것은 지난 2018년, 19년 동안 굉장히 반복적으로 미국이 올리면 중국이 바로 다음 날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상황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겠으나 상황이 바뀌면 또 정책도 바뀌는 거니까 지금 프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좀 약간 실질적인 것들이 좀 나오면 아마 시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유리 없이 트럼프 행정부 때 올렸던 거니까 사실 내린다기보다는 정상화하는 그런 걸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나와주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에 나올 수도 있겠다. 무조건 통상이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힘을 쓰는 경제니까. 여러 물가 가운데 또 임금도 중요한 파트 아닙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까요? 다음 주에 얘기할까요? 여기 사장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죠? 공저자. 아 네네네네. 아 용미사님입니다. 미스터마켓이 나오잖아요. 아 지금 한참 쓰고 계시는군요. 가열차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미스터마켓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랩원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랩원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웡지 1차 고맙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